기아 타이거즈가 한화를 상대로 조중 2연전 첫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연패 탈출을 노렸던 기아는 또다시 패하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배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 김진우를 내세워 홈에서 연패를 끊고 승리를 기대했지만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패했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한화의 글쓰와의 시즌 12차전 경기에서 12대2로 크게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은 기아 타이거즈의 연패 탈출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기대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오랜만에 우승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 꼭 우승해서 9년인지 8년인지 만에 꼭 우승 한번 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최근 연패 중이었는데 오늘은 꼭 연패도 벗어나고 오랜만에 이겨서 우승까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아는 초반부터 한화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1회 초 한화의 타선이 김진우를 상대로 6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으로 대거 4점을 얻었습니다. 무너진 마운드에 공격력도 빈곤했습니다. 2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때려내지 못했고 3회에 첫 주자가 나갔지만 병살타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첫 득점이었던 4회의 한 점도 최용우가 가까스로 희생플라이를 친 결과였습니다. 올 시즌 최악의 투구를 보인 기아 선발 김진우는 한 개의 아웃카운트만 잡은 채 3분의 1이니 5피 안타 4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반면 한화 선발 김재형은 7회까지 기아 타선을 한 점으로 틀어맞고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CNB 뉴스 배지윤입니다. CNB 뉴스 배지윤입니다. CNB 뉴스 배지윤입니다. CNB 뉴스 배지윤입니다.